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2.5 사이즈의 SD270 워닝을 설치해 보았는데요 올해부터 워닝룸이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설치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출입구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돼서 가격도 또 저렴하게 또 합리적으로 낮췄습니다 가장 또 기다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설치한 후에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모두 다 설치했습니다 시험관계상 현재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2.5, 2.5다 보니까 끝에서 끝의 길이가 총 7.5m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나온 워닝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외부 디자인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쪽부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문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부터 그래서 여기서 삼중창 메시 중간에 TPU 그다음에 원단 삼중창 창문 첫 번째 디자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도 보시면 이쪽도 보시면 동일하게 겉에는 모기장 그다음에 중간에는 TPU 창 아이고 됐다 TPU 창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쪽이 원단 이렇게 삼중창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번 저쪽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은 모기장하고 원단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넘어도 역시 삼중창 투명창으로 안에서 외부를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끝부분 끝부분은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정면 출입구에 하나 이쪽에 출입구 둘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입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둘 둘 이렇게 내면은 아래쪽이 말 수가 있습니다 여시고 아래쪽에서 내리시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고리를 이용해서 말아 두시면 평상시 왔다 갔다 하기는 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이쪽도 내리셔서 고리를 이용해서 닫아주세요 아이고 고리에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들어오시면 안에 엄청난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가 약 7.5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엄청나게 보일 수 있고 이 볼때는 보시면 이렇게 푸셔서 대각선으로 놓으시면 안에 또 공간을 쓸 수가 있죠 여기도 놓고 이쪽도 조금 더 여유롭게 바깥으로 빼시면 안쪽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보시면 또 이쪽도 푸셔서 바깥으로 쭉쭉 빼주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볼떼 이용해서 세워주시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제가 탈 때문에 대략 아홉 발자국 걸음이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간은 한 20명 넘게 있으셔도 충분한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보실 때 하나 여시고 보시면 이렇게 투명착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쓰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 메시원단을 말아가지고 겨울철은 조금 더 시야를 깔끔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올려주시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에만 살짝 올려주셔도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니까 한 면 그 다음에 이쪽도 오픈이 되죠 두 면 창문 세 면 시원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출입구 출입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입구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정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쪽 보시면 이렇게 차량쪽도 오픈을 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열어주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퍼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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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고 열었을 땐 뭐 이렇게 간변하게 열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넓기 때문에 쓰실 때만 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뒤쪽 트렁크 쪽도 설계가 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서 또 이쪽 차량쪽 문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바닥은 다 고정이 됩니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또 오픈이 되죠 이 상태는 어떡하냐 이제 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바쁜하게 해서 열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차종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나와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으실 때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뭐 안에서의 공간은 그 어떤 어니금보다도 넓은 공간 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결되는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지퍼 지퍼와 외부 백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지퍼들은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게 형광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블랙 완전 암막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 완전 탭빛을 차단하는 암막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닝 특화용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계절 내내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원단만 말아서 모기장 대용으로 쓰시면 그나마 어느 정도 바람은 되고 시원하게 통하게 부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버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원단이 좀 가벼워져서 여성분들도 혼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올해는 원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깔끔해졌다 보시면 돼요 다른 쪽 어닝의 구조는 저희가 보기 저희의 버전은 라이트룸이라고 말씀을 줄 수 있는데 2미터 기준은 98만원 그 다음에 2.5는 120만원 이렇게 가격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구매하실 때 합의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외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찾아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